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인자와 심판과 무서움, 주넘함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의 주넘과 인자하심 둘 중에 인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주넘함의 포커스를 맞추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넘하심이 계속 연속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광경 재앙과는 상반되는 그러한 광경을 삽입해 놓으셨습니다 이단이나 또 잘못된 교사들은 하나님의 재앙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데 우리가 정작 맞춰야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격려 여기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각종 재앙은 호랑이고 중간중간에 삽입하신 이러한 광경들은 우리가 갖춰야 하는 재앙에 임하는 마음과증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돼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재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정확한 설명이 이렇게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 설명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지 엉터리 설명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를 뜻합니다 즉 자를 주면서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측량, 길이를 재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재건과 보존입니다 재건과 보존 첫째, 재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패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왜 강도의 굴혈이라고 그랬는가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치성을 들여 복받는 굿당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재물로 드리는 동물들을 갖다가 오직 상인들을 통해서만 사게 하고요 집에서 갖고 온 건 퇴짜를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면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제사를 드리고 다시 뒤로 돌려서 상인에게 또 팔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득을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유대교 신봉자들은 옛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님의 구세주 대신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새 이스라엘로 재건된 것입니다 즉 유대교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사탄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코르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지 와서 복이나 빌고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무당 종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보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을 측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새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세주 대신과 부활을 믿는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건과 보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과 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앞마당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앞마당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마당 그렇게 계층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도록 허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깥마당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인데 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회방을 말합니다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나 바깥마당에서는 이방인들의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이방인들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언제나 벌어집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보이는 핍박이 드물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오늘날에도 기독교도들에 대한 반대와 핍박 나가서는 상해와 살인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로마치아에 살던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핍박을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의 허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의 세 가지 단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처사다 나쁜 저놈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여간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여간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못마땅해 하는 거다 아무리 지가 꾹꾹 참고 있다고 할지라도 못마땅해 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이미 세 번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여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안 하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사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준행합니다 준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샤라고 하는 것은 행하고 듣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하고 듣는 것 그딴 게 어디 있어? 듣고 행하죠? 아니요 아샤는 행하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일에 그 명령에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행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제일 시작이 그런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비록 바깥마당일지라도 무려 42달 동안이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집밟힘 유린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신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이 경배를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고 다 경배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점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재건과 보존의 대상자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경배에 해당되는 헬라오 프로스키네오는 프로스키네오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애완견을 뜻합니다 요즘 애완견은 가족이죠 그런데 왜 애완견을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을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철저히 쫓아다닙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저기 노량진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에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 마당에다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언제든지 늦게까지 신방하고 돌아와도 이 강아지는 멀리서부터 자기 발소리를 듣고서 기다리고 들어오면 미친 듯이 반가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친 듯이 잘 알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강아지한테 해준 것을 생각해 보면 먹다 남은 찌꺼기 음식이나 주고 때로는 화딱지 난다고 발길질도 하고 그랬는데 얘는 이렇게 변함없이 자기를 따른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하게 반성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부복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는 프로스키네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가 체크하셔야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존과 재건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라고 늘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와 받으시고 만난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집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42달 동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거라 이 핍박기간은 초대교인들한테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익숙한 기간입니다 요즘 그걸 왔다가 막 찍어다 붙여서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 바깥마당이 집받힌다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때는 년을 지칭합니다 1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3년 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중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승천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한때, 두때, 반때나 3일 반이나 똑같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전반부를 말하는 것인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환란을 요한계시록처럼 42달, 3년 반, 1261이라는 여러 표현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계산해 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이제 계산해 보면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핍박은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이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강력한 핍박자라도 정해진 기간만 힘을 발휘할 뿐이라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발휘될 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견디고 어떠한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7년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은 전반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사탄과 그 졸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는 중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비록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바깥마당은 우상 숭배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들이 지금 7년 대환란의 전반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베들렘 마국관에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 이 기간 중에 우리들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3년 반 3년 반 42달 1260일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들의 일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 중에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어려운 일들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처럼 아는 게 누구였냐 하면 귀신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탄과 그의 하수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천사여야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저랑 원수가 되겠대 이런 얘기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심코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보복이 들어가 있고 핵구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크고 작은 환란과 역경을 견디며 이기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그 환란과 역경을 그냥저냥 살다 보니 지나가고 아니면 내 의지로 전문형으로 내 깡닥으로 버텨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환란과 역경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굳건한 믿음과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으로 이겨내겠다는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경배의 자세가 뭐예요? 강아지가 주인은 무턱대놓고 따르는 그 충성심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결단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재건과 보존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두 중인에 대한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구절은 이단에서는 꼭 자기 교주를 얘기를 해요 왜 두 사람이에요? 자기 마누라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니면 문선명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많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사모님들 파워가 어떤 것인지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러면서 우리 교주를 건드렸다가는 불이 나와서 삼킬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어미 심판의 무서운 것들을 강조하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 교주한테다 맞춰 그러니까 듣고 보면 다 그럴듯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일까? 두 증인의 입은 옷은 굵은 배옷입니다 배옷은 전통적으로 회개의 옷입니다 죄와 그의 심판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점장이들의 예언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서 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중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리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맡았다 할 때 예자를 쓰죠 그죠? 오늘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이 맡긴 것 이것을 교회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을까? 제일 먼저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난 그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살아난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증인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제림 사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1260일, 세 달 반, 42달, 한때, 두때, 세때, 3일 반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맡은 두 중에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일곱 촛대는 모든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교주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요? 두 촛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마치 대단한 나를 건드렸다가 내 입에서 불 나와 나를 건드렸다가 너 죽임을 당해 이런데 안 놀아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들은 두 감남나무입니다 이 역시 스가리아 사장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어떤 특정한 인간을 지칭한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배경을 우리 포이에마 이수교회 교인들도 열심히 가르치니까 노란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셨어요? 천사가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자 그러자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 감남나무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천사가 대답해요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목사와 장노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감남나무는 뭐냐 그러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감남나무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왜요?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해산 계약이에요 이집트의 열제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신해산 기술계에서 신해산 계약을 맺습니다 뭐예요? 여완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신해산 계약의 갱신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망나니 자녀가 아니라 맨날 치성들여갖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쫄라대는 그러한 망나니 자녀가 아니라 성숙한 자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고 매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는 풀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그때를 알고 푸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풀라고 하는데 맨날 메워달라고 치성드리고 망나니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르시는구나 또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둘은 증인들의 숫자입니다 이미 히브리서의 유대인의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1은 유일하신 하나님 2는 증인의 수 3은 하늘 그래서 하늘에는 3의 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4는 세상 왜 7과 12가 완전수냐 그러면 3인 하늘과 4인 땅이 하나가 되는 것 곱하면 10이죠 그래서 둘이지 문선명 한 학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들과 교회할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길게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니죠 그런데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난을 이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배의 결실을 맛보시기를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오늘 말씀대로 끝내는 그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말씀대로 아셔야 하여서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는지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과연 여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라는 존경과 칭호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